저희가 휴가를 좀 드릴 거예요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도 정말 셋이 뭔가 어딘가를 놀러 간 건 정말 오랜만이라 난 대중교육을 이용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 것 같다 성공 성공 반대야! 반대! 반대야! 반대야! 잘못 왔어! 잘못 왔어! 오마이갓 반대로 가야 되네? 반대야! 아 근데 제가 운전해서 아는 게 좋다 사람처럼 속같에 느껴지는 추억이 이거 뭐예요? 장작이요? 아아아! 불때라고? 아아! 한 번 하고! 한 번 하고! 세 번! 두 번! 세 번! 한 번! 오우 잘했어! 두 번EN! 두 번! τού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ㅎㅎ ㅡㅡ 됐어 얼마나 넣어? 네가 알아서 넣어봐 야, 그럴싸해 근데 이상하다 야, 우리가 만든 거 진짜 겁나 맛있어 보인다 소금, 소금 찍어 소금 뭐라, 다, 아니라 다 사래 아, 물 진짜 시원하다 한 번 할게요 두 명이 여기 정리하고 잠깐만, 여기 해봐 왜 이렇게 빡빡해, 이거? 아, 맙소사 1, 2, 3 5 야 야 붙잡아 야 야 야 야, 노래 안 가는 무지아 오늘 못 가겠어 가정적인 남자 저희 멤버 중에서 제일 가정적이에요 아, 쟤 새로다 와 나 원래 고기 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뭐 소송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우리가 이제 20대 초중반 나이 때 조금은 빠르게 이제 남들이 잘 겪지 않는 그런 일들하고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에 많이 부딪히면서 그게 굉장히 자기가 혼란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보면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바빴던 거야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좀 못 보았던 사실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 보자 오래 알고 지내고 오래 보고 오래 볼 수 있도록 건강하고 나 이거 진짜 바라는 거 딱 하나 이명 김태춘 국방의 업무를 당하기 위해서 마무리 하루만 진짜 아쉽지 이번 여행은 타임머신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의 타임머신 왜냐면 고등학교 시절 13시절 때 막 놀이터 가서 숨바꼭질하고 그런 게 막 선수 떠오르고 저희가 활동해온 것들이 10년 넘게 그렇잖아요 가장 메인 테마 같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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